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햄스터 맛있는 햄스터 꿀맛 햄스터 먹는거에요? 먹는건 아닌데 맛있어 보이잖아 햄스터 왜 여기 있는거야 아저씨 내가 정글 아마존에서 정글리안 햄스터를 잡아왔지 축하셨어요 잠깐쌤 멈춰 꼬맹이 이 햄스터를 말할거 같으면 정글리안 햄스터 무려 가격이 1000만원짜린데 너한테만 딱 500원을 팔아주지 100만원짜릴로 500원에? 그렇지 근데 저 돈없어요 으으으음 그렇다면 나중에 커서 갚으면 되겠구나 어? 그럼 지금 가져가도 돼요? 에에에에에에 그러면 나중에 500원 가져오는거다 알겠지 응 에에에에에 그래 약속 약속 야 야 약 약속 자 그러면은 아저씨가 예쁜 놈으로 골라줄게 자 보자 그러면 이놈으로다가 자 여기 자 그러면은 자 아저씨가 이렇게 담아줄게 자 여기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잘 기르고 어떻게 길러요 아 그냥 니가 먹는 밥 니 먹지 말고 햄스터 줘 아 그럼 돼요 아 그럼 돼 그럼 돼 일단 이거 엄마가 싫어할텐데 아이 괜찮아 이제 어른들도 귀여워하면서 다 좋아해 속으로 싫어하면서 다 좋아해 속으로는 아 그런거에요 진짜 아 그럼 그럼 우리 엄마가 같이 생긴거 되게 싫어하는데 귀엽긴다 아 잘가 잘 있어요 아싸 공짜로 받았다 오메가 안줘야지 엄마 다 됐습니다 아 아 쥐야 으악 으으아 자리가 우리집에 있지말라고 엄마 걸렸습니다 어 폼쇠야 쥐! 쥐! 쥐 잡아야 돼!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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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갔다... 폼쇠야, 쥐는 정말 무섭고 some, 나 엄마는 진짜 쥐가 너무 싫다... 뭐, 쥐 비싼거. 햄이랑! 아니야. 엄마 들어갈게. 그래, 햄스터블... 엄마가 쥐를 싫어하네 너무 싫어 좋았어 햄스터 나와봐 그치 이 녀석 귀엽잖아 근데 엄마가 아까 부니까 너같이 쥐같이 생긴건 되게 싫어 뭐라하던 너도 가지 엄마한테 쥐치면 안되는데 봄씨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왔지 않았니 나 못들었는데 엄마 엄마는 지가 너무 싫어 지 보이면 엄마가 이 삶으로 내 쫓을거야 우리집에서 전부다 뭔 소리지 밖에서 나는 소리같아 밖에서 빨리 잡으러 가야겠다 빨리 잡으러 가야겠다 햄스터야 너 그 나 우리 엄마도 죽을거 같은데 음 어떻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이었나 안녕 안녕 햄스터야 나 진짜 진짜 귀엽게 생겼다 내가 널 햄스터라고 부를 순 없으니까 이름을 정하자 우리 알겠지 음 음 이거 품수 햄스터니까 봄스터 어때 봄스터 너도 맘에 든다고 음 역시 역시 그러면 백선 음 너 먹이는 뭘 먹어 찌깃지깃지깃 씨앗 씨앗 이거 먹을 수 있어 찌깃짱 aines 오오오오오!! 찌깃지깃지깃 cuál speaking 이 lad 다 다 다. 다 다 다. 어? 나 너... 어? 사람 말 아닌가? 이렇게 귀여운 애를 엄마는 왜 싫어하는 거지? 뭐야. 왜, 왜 그래. 똥을... 똥을 내 키보다 크게 싼다고? 엄마 보기 전에 빨리 치워야겠다 이거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너 엄마한테 걸림 진짜 죽어 햄스터야 나 낮잠 잘 건데 같이 가자 일로와 일로와 자 나 누울게 너도 내 옆에서 얌전히 자야 돼 어디 가면 안 돼? 엄마한테 혼나니까 헉 헉 헤 체어 아 짓? 심심 짓?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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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거 지가 분명히 아까 소리가 났는데? 아휴 어디 가 숨은이 있을꺼야 이 녀석 아휴 아, 지들은 이런 구석진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가 어딘가 내 쫓아야 되는데 쭈쭈쭈쭈쭈 으아! 쭈! 으아!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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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쇠야! 어? 혹시 쥐 못 봤니 쥐?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았는데? 우리 집에 쥐가 어딨어 엄마? 아유 진짜 봤는데 엄마가 계속 찾아다녔단 말이야! 아니 엄마 쥐 없어 쥐 없어 여긴 없는 거 같아 다락방 간 거 아니야? 다락방? 2층이나? 아이 그런가? 아휴 엄마가 진짜 쥐 발.. 응? 엄마 진짜 쥐 찾으면 이 샵으로 완전 무섭게 해가지고 집 막 바깥 집을 다 쫓아내 버릴 거야 진짜 아휴 아휴 알았다 일단은 아휴 보이면 꼭 엄마한테 말해야돼 어? 오오오오오 아휴 야! 쯔쯔 나가면 나가면 엄마 나가 엄마도 죽는다 쳐라 쯔쯔쯔쯔쯔 안 되겠어 어딨다 숨겨놓을 때를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음.. 안되겠어 봄스터야 내가 너를 숨길 수 있는 집을 만들어볼게 쯔쯔쯔쯔쯔 에이 엄마때문에 자 여기를 뚫고 어떻게 만들지? 어.. 아맞아 trata 지금 여기서 재료를 꺼내가지고 너 이럴 줄 알고 뭐이또지 쯔쯔쯔쯔쯔쯔쯔쯔쯌쯔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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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cousinso 들어가 너 들어가 derrière 뭐야 들어가 너 들어가 왜 막아 놔야지 왔어 여기까지 좋았어 이렇게 하면 맞나? 어? 좋았어 자 이제 쇽쇽 어 됐다 헤헤헤 맞아 이렇게 하는거였어 왜 안돼 그러면 쏘고 들어가 그럼 여기다가 비밀공간을 우리 스토스토 봉스토를 키울만한 공간을 얏 얏얏 어 저 아빠가 날라다니는거 같은데 기분탓이겠지 흐흫 아빠가 날라다니는거 같은데 자 그러면 얏 다시 얏 좋았어 완벽해 엠스타일로 들어가 외롭지않게 내가 밝게 해줄게 불해놔가지고 좋았어 너희 가만히 있어야돼 너 들킴 엄마한테 혼나니까 알겠지 흠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해 여기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먹으면 완벽해 잘했당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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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고맙다 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쥐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또 봤어 그래? 쥐가 있었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활을 써가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쏘면 쥐가 놀라서 막 나올거야 어.. 그래? 쥐가 있단 말이야? 이건 큰일이네? 아이.. 근데 여기 거실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써봤는데 안 나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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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방에 있는 거 아니야? 쥐가 있으면 큰일 나는데? 안방 안방? 아이.. 근데 안방도 아까 갔다 갔는데 오는거 같아요 여보! 천장에서 이상하소기하나? 천장에서 이상할 소리? 딕찍 찍찍찍 어..? 뭐야? 쥐가 있는게 분명한데? 여보 진짜 여보 말대로 쥐가 있는게 분명해 쥐야 어디냐? 구석에 다 써봐 쥐가 나올지 몰라 놀라가지고 여기 나온거 같아 야 봄새가 가만히 있어라 여기 우리집에 아무래도 쥐가 있는 거 같아 쥐가 숨어가는거 같아 아냐 아냐 쥐가 어딨어 우리 집야 그래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쏴가지고 쥐가 있을 법한 곳이 쥐가 숨어있을만한 곳이 있을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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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이거 여보 뭐에요? 쥐쥐쥐쥐쥐쥐쥐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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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애 이건 쥐가 아니고 햄sight인데 쥐쥐쥐쥐쥐쥐쥴야 야야야 햄스터야 어디가 쥐쥐쥐쥒 보험 스타아wier 여보 저건 쥐가 아니고 햄스터잖아 보헴스터아 햄스터요? 어어 진저 알았잖아 그런데 여보 햄서도 무서워하잖아 응 봄수가 키운건가 야 봄수야 어디가냐 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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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냐 야 봄수 너 가출한거니 어디갔어 얘 어디갔니 엄마가 미안해 햄스터 키워 햄스터가 없어졌어 햄스터 키워 야야 봄수 니가 키우는 햄스터였어 내 햄스터가 아픈 아저씨를 줘가지고 내가 키우는건데 엄마가 좋잖아 엄마때메 망했어 엄마때메 망했다고 봄수야 햄스터를 키우지 말고 여자친구를 키우는건 어때 안돼 햄스터 봄수야 여자친구를 사귀자 그게 낫겠다 가자 햄스터가 더 좋아 아 그럼 내가 아빠가 내일 아침에 한마리 사줄게 가자 집에 나 봄수가 아니면 안된다고 응 근데 왜 햄스터가 저기서 나온걸까 엄마가 잡아주려고 그러길래 내가 만들었지 그렇구나 늑대야 여기 햄스터 있네 이거 가져가면 되겠다 근데 봄수야 아빠도 햄스터를 싫어한다 그건 안된다 그건 안될거 같다 엘스터를 키우는건 안될거 같던다 엘스터를 키우는건 안될거 같던다 엘스터를 키우는건 안될거 같던다 이게 여러분 반전의 묘미지 엘스터를 키우는건 안될거 같던다 다가있어 아아 진짜 죽였어 컷 안녕하십니까